네, 글로벌 경제 분석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수장님, 수투데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 급등했습니다만, 새해부터 전세계 증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석이나 금, 이런 자산 상품으로도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낙간동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당무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다면,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지 언급해 주시죠. 네, 새해부터 미국 증시의 대형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월가의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익뿐만 아니라 해외 유보금을 갖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고요. 또 미국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 그리고 트럼프의 세제 개혁에 수혜를 받는 기업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에 비해서 사이 들어와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확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월가가 새해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가가 버블이다, 아니다 논쟁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우의 개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해서는 도그스 오브 더 다우라고 하는 이 전략인데요. 미국에서는 개라는 것은 패배자를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작년에 성과가 좀 더졌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우 30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우량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 주가 수익률이 저조했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 10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평균 주가 상승률이 다우가 약 10%였는데요. 다우계 전략을 썼을 경우에는 이보다 2%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항공기 제작 회사인 보잉이라든지 건설기기 회사인 캐터필라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요. 대표적으로 바라이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BM, 화이자, 엑스모빌, 셰브론, 코카콜라, 시스코 시스템즈, 그리고 P&G, G 등을 편입을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장에서 투자 수익률이 저조했던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투자 전략을 올해 쓰시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 일본 니케이지 수도 약 4포인트 급등하면서 26년치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본 정치의 강세도 올해 국내 2년 차 신정부처럼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네, 니케이지 평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새해 들어서 이틀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무려 4% 넘게 상승했고요. 오늘도 200엔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한 것도 있고 하지만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어느 나라 증시보다도 가장 높은 증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은행이 목표했던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때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이상치 못했던 위험이 일어나는 블랙스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모습에서 일본 증시가 상승 흐름을 펼 것이라는 전망,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새해 들어서 일본 증시에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 증권이라든지 석유와 같은 소재를 비롯해서 엔저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성 기대감이 큰 전기나 기계 같은 성장주들의 오름세가 지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의 작년 말 주가 수익 비율은 15.1배 수준인데요. 아베노믹스가 시작됐던 지난 4, 5년간의 평균 범위인 14배와 16배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16배 정도 수준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는 2만 4천행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올해 순익 증가율이 무려 1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을 16배 정도로 적용한다면 최소 2만 6천, 많게는 2만 7천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본은 결산 기일이 3월 말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전망이 나오는 4월달과 5월달 사이에는 충분히 2만 5천행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본도 2만 5천원 때까지 내년 4월달과 5월달, 3월 결산 기일이라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뭐 이런 말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오름세가 멈추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2015년 5월달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오일 시추가 본격화된다고 하는 61달러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북동부에 엄습했던 한파로 인해서 난방류 수요가 늘어났던 단기적인 요인 외에도 글로벌 경기가 화랑이 길어짐에 따라서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12월에 세계 제조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의 경기 선행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확장 국면이 1, 2년 안에 끝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 문제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오펙을 비롯해서 비오펙 국가들의 협적 감산으로 인해서 OECD 국가들의 원유 재고가 무려 1억 배럴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유 가격 상승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지난해 말 정도에 국제외과 전망을 한 차례 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국제외과가 1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보고서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조영찬 소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계신지요? 네, WTI 선물 차트를 보면 현재 2015년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 때문에 100달러까지는 매물벽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제유가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자 여부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얼마나 더 고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시일 5일의 상산 전망, 그리고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적인 매수세에 지금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높아지면서 미결제, 선물, 매수세가 사상 최고치까지 지금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일 5일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대폭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세일 5일과 관련해서 우량 강구들과 관련해서는 생산 증가 속도가 예전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생산을 늘리려는 리그기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이 급등하는 등 굴착 서비스 비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세일 5일이 생산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세일 5일과 관련된 투자했던 은행이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파산 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주주 환원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세일 5일이 기대만큼 생산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상유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까지 원유시장이 균형 수준까지 들어간다면 협조, 감사는 조기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분기 국제 유가는 63달러 그리고 2분기에는 65달러 그리고 3분기부터는 70달러까지 빠르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상승 흐름은 이어갈 것은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국내 시장에서는 물가 관리 피상이 걸릴 것 같고 또 국제 유가가 미치는 우리 경제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석유 한 방울이 낫지 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가가 상승한다면 물가 불안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금융정책보다는 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12월 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려 1.5%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 중에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7.5%나 올랐습니다. 전체 물가를 0.33%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국제 유가의 물가 상승률 기여도가 높은 품목들을 보면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수도, 전기, 연료, 교통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서 가격 인상 요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올해 말에 7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GDP는 0.59% 하락하게 되고요. 소비도 0.5% 정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석유 제품의 제조 원가는 7.5%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섬유 제품 중에서 화소미라든지 석유, 화학, 운송 업종들은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따지고 살피시면서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투자 전략으로 본다면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시장이 어떤 업종에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 관련된 부분도 얻어봐 주시죠. 네,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면 P 업종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 보는 기업들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호전된다는 짐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정유나 석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진 개선뿐만 아니라 재고 평가 이익들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재 업종도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송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신규 발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우리나라 해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NG 연료로 쓰는 연료 절약형 해운 업종들로 많이 변신을 했기 때문에 운송 비용 상승보다는 해운 운임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앞으로 원자재 운송이 활발한 해운주도 기대가 되고요. 기계 업종뿐만 아니라 건설 업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수요도 크게 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보면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SOI 포스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GS건설 두산인프라 코어뿐만 아니라 OCS와 관련된 다양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가 상승과 관련된 민감주들을 항상 포트폴리오에 담으실 준비를 하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업종과 종목들 언급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치 상품 가격이 자원국이나 이런 신흥국은 수혜를 좀 잃게 될 텐데 상품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잃게 될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석유와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나는 기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호주 그리고 캐나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엔화와 같이 제로금리 상태에 있는 통화를 빌려다가 호주 달러라든지 캐나다 달러에 투자하는 앵커리 트레이드들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 호주와 관련해서는 국제투자은행들의 보고서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수출 중에서 광물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60%나 되는데요.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면서 호주 달러가 올해는 강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호주와 관련해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무려 2.6%라 미국의 2.4%보다 높다는 측면에서는 호주 달러와 관련된 자산 투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터키와 관련된 신흥국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왔는데요. 올해 3월에 예정된 러시아의 대선, 그리고 7월에 예정된 멕시코의 대선, 그리고 브라질 총선 뒤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 나라의 통화와 관련된 투자도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루브리라든지 멕시코 패서, 브라질 레어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호주 달러라든지 브라질 레어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뿐만 아니라 철광석, 석탄 가격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의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는 수요들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측면에서 호주 달러라든지 브라질 레어라와 관련된 투자도 올해는 많은 상품들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나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달러와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위아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위아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네, 작년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해서 무려 13%나 절상이 됐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12.8% 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아나 같은 경우는 6.7%밖에 절상이 되지 않았는데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4.4% 달러에 대해서 절하됐고요. 2016년도에도 6.5% 절하된 것에 비교하면 작년에 상승폭은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2015년에 위아나 쇼크 이후에 중국이 대규모 자금 유출을 통제했던 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미중 간의 금리 차 확대, 그리고 중국이 금융 리스크 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위아나의 절하보다는 절상 압력을 받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미 달러에 대해서 위엔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4에서 6.8 유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위엔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금융 긴축 조치를 얼마만큼 강화할지 여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위엔화와 관련된 투자는 올해는 조금 좀 속한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 분석은 유가와 또 전체적인 중국 관련 위안화 관련 부분들도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